아 오늘 날씨 정말 좋네 역시 주말 새벽엔 운동이 기분이 좋다니깐 아 몸이 찌뿌둥한데 이런 날 운동하면 정말 기분이 좋다니까요 이거 뭐야 나도 잘 몰라 일단 도망칩시다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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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어? 어, 뭐야? 누, 누구세요? 어? 자세히 보일걸고 여기 지금 민수 씨 아니세요? 여기서 무슨 일이시래?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이것들 다 뭐야? 여보, 다녀올까요? 언제 와? 아, 잠깐만요, 들어갈게요 아, 아침부터 저 아저씨 불에 치우셨나? 아, 냄새도 이상하고 아, 민폐나 진짜 어? 일어지 마세요, 왜 일어지는 거예요? 재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어? 어? 흠, 흠 깨발렁 아, 안 essa 아 O Square 오줌봐! 오줌봐 얼라고! 흠 집에 거의 다 도착했네 흠 여행 다녀오느라 아내하고 아이들이 많이 피곤했나보네 잘 자는구만 하이 이번에 아내한테 목걸이 선물해주려고 했는데 여행하면서 시간에 쫓기는 바람에 선물할 타이밍이 없었네 집에 가면 전해줘야겠다 여보 많이 피곤하죠? 아 아니야 그래도 오랜만에 가족끼리 결혼기념일에 여행가도 좋았는걸? 그나저나 앞차는 왜 안가져? 그러게 뭐하는 거야? 저기요! 에? 뭐야 왜 차 안에 사람이 없어? 뭐야 주변에 왜 비투성이지? 이상하네 앞차에 사람들이 없어 창원도 그냥 열려있고 뭔가 길거리에 사람도 없고 분위기가 이상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일단 집에 다 왔으니까 집에 가서 쉬자구나 어이 요요요 여보 저기 봐요 저 사람들 이상하게 생겼어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썩은 일관들이 쫓아와요 냉장고에 안 넣었나? 지금 창만 칠 때야?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이 사람들이 저희를 쫓아와요 이게 뭐야 저 사람들 사람이 아니잖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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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도망쳐요 차를 몰아서 여기서 나가야 해요 모두 꽉 잡아 일단 집으로 들어가야겠어 여보 여보 저거 뭐야 일단 지, 지, 집에 들어가야겠지 여보 집에 들어가는 게 네, 맞겠죠? 어? 엄마, 아빠 근데 아빠 전에 막 이상한 좀비 같은 사람들이 많으면 어떡해 어? 엄마, 아빠 이거 좀 보세요 긴급 속보입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정체 불명의 감염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염자들은 통제 불가능한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며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영화 속 좀비를 보는 것 같습니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이 감염은 일반적인 바이러스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며 감염된 사람들은 고통을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폭력성을 띄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자의 몸에 난 상처를 통해 빠르게 전염된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정부는 좀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주요 지역의 긴급 재난 경보를 발령했으며 모든 시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자와의 접촉을 피하고 집안에 머무르며 문과 창문을 반드시 잠가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군과 경찰이 출동해 주요 지역의 통제와 대피를 돕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감염 원인을 밝히기 위해 역학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추가적인 감염을 막기 위한 백신 개발에도 착수한 상태입니다 국민 여러분 어린은 모두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긴급 속보였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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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제 인터넷도 안 터져요! 어? 아무리 봐도 집이 안전하겠어 다른 곳이라고 해도 다 좀비 천지일 거라고 그런데 아파트를 봐요 저 길은 어떻게 올라가죠? 저 길은 어떻게 올라가죠? 끝!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